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이에요 아 벌써 아 또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왔고 이제 1교시 영상 한번 또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요 아 저도 좀 약간 일찍 일어난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부지런한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부지런한다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녁에 또 일찍 자면 모르겠는데 또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또 쉬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게 보통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보면은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깜짝 놀랍니다 야 역시 세상에는 상상 못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하고 하여튼 건강한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또 시작해야겠죠 1교시인데 첫 교시부터 뭐 또 별로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예의인 것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좋은 소식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에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죠 반도체 서버용 디램 이 디램 반도체를 삼성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삼성한테는 일단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글 쪽 그리고 메타 이 메타가 페이스북인데 이쪽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데이터 센터에다 투자를 한다 결국은 뭐냐 서버용 디램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상당히 삼성과 하이닉스는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호재로 아주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현재 북미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대대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현재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서버용 디램이 있고 SSD가 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 대거 쓰이고 있습니다 대거 쓰인다 왕창 쓰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인 서버용 디램이 있는데 이 서버용 디램은 양사의 실적을 이끄는 효자 상품입니다 서버용 디램 그래서 서버용 디램을 많이 팔아야 돼 많이 팔면 삼성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둘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메모리 시향이 상반기내 반등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현재 무게가 실리고 있고 지난해 4분기죠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구글의 모 기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알파벳이라고 해요 알파벳 이 알파벳은 지난주 시장의 전망치로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했고 올해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릴 계기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구글의 수석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해 4분기 75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90조 4천억 정도 돼요 90조 4천억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역대급 매출을 거둔 것을 두고요 구글이 서비스하고 클라우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행한 서버 기술 인프라 투자가 반영된 결과다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도 의미 있는 KPEX 증가를 위한다 KPEX 결국은 확대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메타도 그래요 현재 시장 가이던스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는데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서 현재 투자 확대를 강조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한다 더욱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투자 규모를 최대한 340억 달러 정도 봅니다 한 40조 8천억 정도 보는데 그렇게 투자를 늘릴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전합니다 지난해 투자 규모는 한 18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메타가 컨퍼런스 콜에서 자본 지출은 주로 데이터 센터랑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 서버는 클라우드 사업 덕을 톡톡히 봅니다 지금 보니까 업계에서도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도 있어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거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 622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많이 벌어들였어요 622억 달러 정도면은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했을 때 매출의 성장률도 한 35.9%예요 35.9%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매출이 한 800억 달러 정도 되는가 봐요 800억 달러 가서 전년 대비해서 한 32% 정도 이제 성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또 이끌고 있는 그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분명한 기회 요니로 잡겠죠 지금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여튼 IT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다 모아가지고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처리하는 기반은 결국 뭐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야 메모리 반도체 통상 그 하나의 그 센터에 디램 한 2천만 기가 2천만 기가바이트 랜드 플래시 7억 5천만 기가바이트가 요구된다고 하네요 하나의 센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 뭐겠어요 서버용 디램이에요 서버용 디램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디램 총 매출 가운데 한 40% 안팎을 책임지고 있어 40% 정도 그래서 PC용 디램 보다는 고부가 가치여서 수익성도 아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18년도 되겠죠 슈퍼 호환기 당시에 약간 양사의 최대 실적을 이끌어요 최대 실적도 이끌었고 지난해 4분기에 당초 제기됐던 그 부정적인 업황 무료에도 불구하고 호 실적을 거뒀다 호 실적을 거둔 배경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올해는 DDR5 보급이 본격 확대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고 수익성은 더욱더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DDR5가 현재 PC하고 노트북 서버 등에 널리 쓰이는 DDR4죠 4를 대체할 차세대 규격이에요 DDR5가 그러다 보니까 개선된 선단 공정을 적용하는 등 해가지고 그런 이유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삼성을 예로 들면 뭐냐 DDR5를 최소선폭이죠 최소선폭 14nm 이 14nm의 EUV 공정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EUV 공정 그래서 직전 세대보다도 생산성이 한 20% 정도 증가했다 개선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단 공정이다 첨단 공정 뭐 그런 이야기 가고 있죠 EUV를 하니까 데이터 서버 시장 그 성장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제품이 뭐겠습니까 SSD입니다 하이닉스도 지난달 말인 실적 발표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쪽에 그 SSD 매출이 분기하고 연간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하여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이 제품이 뭐냐 기존에 우리가 하드라이브죠 하드 하드디스크 HD HD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하여튼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그 저장 장치로 그 저장 장치로 랜드 플래시 여러 개를 그 붙여 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 랜드 플래시 그 응용 제품 가운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4, 5년 전에 그 대규모로 그 투자된 서버의 교체 수요가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DDR5로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요 강세가 기대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했을 때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의 축이 그 축이 축소도 이제 감지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어서 고객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면 상반기에는 시황 반전이 가능한 분위기다 그래서 설비 리드타임 단축과 공정 전환율 등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들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희망을 잃지 맙시다 희망을 잃으면은 그날로 그거 죽은 거야 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은 희망 회로 확실히 들려줄 테니까 천만 오빠만 따라오면 돼 천만 형만 따라와 제가 확실하게 희망 고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교실은 여기까지 하고 2교실 때 봬요